자 9강 1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쇼핑과 여성의 정체성 형성 클로딩 샤핑 and identity formation of women 이란 소재 한번 봅시다 자 옷들은 have always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는 계속 중용법 옷은 계속해서 carriers 하면 전달자였어요 뭔가 의미의 전달자겠죠 나오네 맞죠? 의미의 그리고 key resources 하면 핵심 자원인데 문자원 for identity work 정체성의 work는 1이라는 뜻이 아니고 형성에 옷이 나의 정체성으로 보여준다 난 나야 이런거죠 옷을 통해서 하지만 there 이란 말은 옷들에 넣어주시고 그들 아니고 옷들의 역할인데 as resources 원천인데 for identity work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원으로서의 옷의 역할은 단수 various 다르다 across ages 나이에 따로 다르다 젊었을 때 중간 때 늙었을 때 세 개로 나누게 보통인데 여기서 두 개만 봅니다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 늙은 여자 하면 약간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은 여성분들 where is 는 반면인데 아 이까지가 굉장히 길어야 맞죠 아 짱나 짱나 앞으로 그냥 쭉쭉 가봅시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make fewer 더 적게 excursion 원래 소풍이란 뜻이죠 놀러가는 반면 to the shops 쇼핑하는데 자 그리고 have 더 복수는 women이 아 그 2자 2 거기서 복수 1번 복수 2번 자 여성들이 in mind 몸 명심하고 있어 마음속에 둔단 말은 aims 목표들과 그리고 objectives 비슷하죠 목적들을 when 여성들이 나이 많은 do 하면 뭐 할 때 쇼핑할 때 그리고 do not enjoy 이 여성들은 즐기지 않아요 being distracted 하면 진행용 수동체로 방해받는 것을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do 하고 do not을 끊어서 해줘야 돼 여기서 아니면 해석이 이상해져 정말로 방해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상하자마자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이상하니까 그래서 do 뒤에는 뭐로 잡아준다 when they make a excursion 정도로 잡아줘요 그러면 쇼핑을 진짜 하러 갈 때 애들은 즐기지 않아 방해받는 것을 이 정도가 좀 해석이 맞는 것 같죠 뭔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나이 적은 여성들은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 마치 아니죠 원래 비동사 뒤에 likely가 형용사 2 플러스 동사원형이 원래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 기준은 부사용법입니다 근데 수고를 외우는 게 편해 그 다음은 더 어떻게 벌 것 같아 쇼핑을 애즈는 전체라로서 리저타임 펄슈트 여가시간의 활동으로서 추구하니까 그리고 더 할 것 같은데 비지 탈 것 같아 방문을 할 것 같아 가게를 미드 중요한 건 요 부분 아까 전에 나이 많은 여성분들은 어떻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노 스피스피 대충 가는 거야 맞죠 놀러 purchase 특정한 구매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가다 꽂히면서 하는 거지 맞죠 비하하는 건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 내 말은 아니고 이건 작가가 쓴 거예요 여성 비하 말은 있잖아 그럼 나 머리 아픈 거야 다음은 옷에 구맨인데 나이 많은 여성들의 옷에 구매는 R 또 More Likely To 더 연결되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Be Likely To 동사원형 플러스 BPP 수동퇴 연결되는데 To 1번이 필요해 전문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 다음은 여기서도 To 들어갔잖아 해서 어떻게 이거 갖고 와야 됐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To 그들의 하우스 홀드 가계의 예산들의 집안일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여성들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순서문제 나오면 헷갈린다고 나이 많은 여성들로 넣어줘요 어떻게 할 수 있다 뒤에 보면은 정체성이 Will be further removed 되어져 있어 더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또 For 여기 나오잖아 여기서 할 수 있잖아 For 나이 적은 여성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For가 의미상에 좋아요 From 뭐냐면 동떨어져 있는데 From 이렇게 가면 돼 How they look 어떻게 그들이 보이는지 그래서 From이 잔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필요하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어순이 How 주어동서의 간제보인문 전치사의 목적어 1번 여기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2번은 그냥 갔어요 It's Significance It's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File removed 되었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 약간 여기를 읽었을 때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돼 어머니! 이런 느낌 와야 된다고 왜? 엄마가 자신의 외모를 희생해가면서 기위 그리고 자녀들 전혀 나오죠 사회적인 역할과 의무의 약간 공식적인 것에 쇼핑을 연관한다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면 젊은 여성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젊은 여성들은 구매해요 사물들을 이러한 구매품들이 해석 잘 들어야 돼 구매품들이 그래서 들이 왜? 복수니까 복수 동사 S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맞죠? 구매들이 도와요 눈사역 동사 들어가면 목적어 목적역 보호에 딱 잡아야죠 동사원이요 그 다음은 돕는데 그들이 확장시키는 것을 모를 그들의 self-percived identities를 스스로 인지되어진 과거 분사 정체성과 이미지들을 그 다음에 entities 하면은 실체 뭐 정체성이랑 비슷하죠 맞죠 far more complex than closes 거기서도 해석을 잘 해야 돼 그 다음은 옷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실체는 뭐 다른 말로 정체성들은 그 다음은 뭐야 옷은 물리적인 그냥 제품을 나타내지만 옷을 통한 정신적인 개체 뭐 실체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실체들은 are being tried on try on이 우리가 웨얼이죠 입어보다듯이 그 다음 시도되는 중이다 진행의 호소 동태 또는 어디서 changing room이니까 변신 뭐야 탈의실 where은 앞에 선행사가 일단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 부사 써주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면 less가 become에서 딱 완벽한 문장을 끊자 우리 왜? 자동사자 남았죠 그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때 내가 in 위치로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탈의실 안에서 in 안에서 in 어디서 탈의실 안에서 그러면 옷이 돼 뭐가 돼 무언가 그러면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무언가가 딴 게 돼 that도 주격으로 샀어 요번에 이 무언가 가 그거로 만들어주고 fit 맞아 혹은 maybe grown on into 아마도 성장되어지는데 in 여기서 나오죠 중요한 거 상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 해석할 때는 be as well as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상징성 뭐였어 엔티티의 상징성이겠지 엔티티란 뭐였다 우리야 아까 내 아이덴티티를 말했죠 아이덴티티가 이미지 그냥 옷을 입어서 옷이 뭐 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준다거나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반적인 성질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까지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여성들은 여기다가 젊은 여성들이 부여한다는 말이죠 반면에 나이 많은 여성들은 어떻게 뭔가 좀 더 사회적인 혹은 자식과 관련된 가정에 관련된 이러한 실체적인 쇼핑을 한다 그래서 옷 쇼핑과 여성의 정체성의 형성 이거는 뭐 잘못 말했다고 하는 까일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입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우딩 쇼핑 and identity formation of women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봤습니다 2번 심리치료를 위한 작사 작곡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songs for psychotherapy 사이코를 치료한다는 뜻이죠 하여튼 songwriting 노래를 쓴다는 거 뭐 작사 작곡으로 하면 돼요 동명사고요 주어가 이 작사 작곡은 can be 돼요 유용한 방법이 돼요 to reflect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두 부정서는 형용사업법 리플렉트는 뭐 반사하다 뜻도 있지만 스스로 반영해 보다 해서 숙고하는 언어적으로 혹은 음악적으로 정우니에서 about it 감정들의 감정적인 토픽에 대해서 인덥트는 깊이 있게 깊숙이 인기인데 일단 주어고요 노래의 인기 among adolescents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와 주어 구조 대생아 듣고요 그 다음은 노래가 제공해 주는 뭐 주는데 몰라 목적과 생략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 노래가 제공해 주는 구조 1번 인기 구조 는 복수동사 만들어요 이씨 뭐야 나 모르겠는데 감옥 저거 쉽게 만들어 뭐를 for me 상해주고 있네 그 다음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만들어줘 뭐를 to relate 관련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을 이 토픽 어떤 토픽 songwriting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도 this 아이디어에서 순서를 끊을 수가 있었다 there are 유도우사 복수 many approaches s 잡고요 강의에는 많은 접근법이 있는데 toward e의 치료적인 작사 작곡에 그 다음 여기서는 보면은 잘해야 되는게 opal법은 opal이 제공하다는데 s가 없잖아 그러면은 대신 복수라고 선행사가 그럼 여기서는 approaches 잡아야지 그 다음에 해석 어떻게 들어가 이 접근법들이 어떤 접근법 치료적인 작사 작곡에 접근법들이 복수 제공해 주는데 구조를 without becoming inflexible 하면은 경직되는거 없이 flexible 유연하잖아요 유연한데 여기서 in이 들어가면서 접도가 나시되버리죠 그러면은 유연성이 왜 이렇게 없니 완전 굳었어 이렇게 된거지 경직하는거 없이 다른 말로 경직하는게 없으니까 졸라 잘 흘러가게 비 속옷으면 안됩니다 내가 입이 좀 더러워서 호흡할 때 이거 참아야되는데 in the first step 첫번째 단계에서 치료사와 어둘렛사는 청소년은 말해요 서버 가능한 토픽들에 대해서 우리 뭐 해볼까 그리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과관계 생각하고 나서 결정해요 거기서도 중요한건 복수 주어 1번 주어 2번 복수 1번 복수 2번 에스 들어가면 안되겠죠 하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나는 뭐다 뭐 토픽이나 아이디어 겠죠 이제 딱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간 아니네 시간절이라는 이유로 갔네 왜냐면으로 가야되네 아이씨 낫길 뻔했다 왜냐면 데이는 치료사와 홍소년들이 여기서도 끊을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이미 일했기 때문에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이미 상담을 선상담 맞죠 후조치 초기의 치료시간에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 맞죠 데이어리즈 단수 실제 주어는 material 어떤 자료가 있어요 available 항용사 후취 수식 주의 사용 가능한 for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through this 여기서 잘 잡아야 돼 이 새로운 개입이란 것은 필요적인 작곡 작사 작곡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접근이잖아 맞죠 순서가 뭐 이쯤에서 끊기면 아니 왜 이쯤에서 끊겠지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서 계속 그래서 in the first step에서 예시로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직격적인 힌트는 한 칸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여서 여기서 연결할게 이래야지 애들이 여기서 끊으면 쉽잖아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여기서 끊는다고 자 그러면 different 다른 가능성들이 사용 가능해요 for writing relics 가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using search as as 전체사 작곡 전체사의 목적어 동명사 사용하는데 미리 작곡되어진 가사들을 혹은 inventing 만드는데 새로운 ones 는 부정대명사죠 릴렉스죠 새로운 가사들을 가사 뭔지 안 정했잖아 옵션이 열려있으면 부정대명사 댐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댐 쓰면 정해졌어 우리가 못 쓸지 while ing에서 의미상의 전혀 없지만 day죠 day가 말하는 것은 아까 뭐 치료사와 학생이겠죠 애들이 플레잉 연주하면서 채팅 잡담하면서 가끔씩 청소년들은 가져와요 준비되어진 재료를 애들이 와 의욕이 넘치는 거야 맞죠 준비를 해갖고 기반되어져서 과거분사 시에 선생님 이번에 제가 섹스피어 시를 노래로 작곡해봤어요 이런거지 that they have written 뭐 적었는데 몰라 목적의 생략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 집에서 the one have created 끝냈던 에서 완료로 잡아놨어요 뭐 경험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은 만들었는데 as a school worker 학교 1로써 학교에서 시킨거지 맞지 유사하게도 the music may be either based on melodies 이들 여러비는 첫번째 멜로디에 기반될 수가 있다 여기서도 목적과 관계대명사 생략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no의 목적과 생략 목적과 관계대명사 생략 그리고 여기서는 may bpp의 과거분사 1번 may bpp의 과거분사 2번 그리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 while ing improvising 하면서 이 단어로 잘 나오죠 improvising 즉흥연주 즉흥연주란 말은 본능적인 연주죠 악보 연주가 기대지 않고 그 다음 accompaniment는 동반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와 연주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반주 반주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주는 거잖아 반주가 반주라는 것은 보통 그래서 오늘 간만에 나온 빈도 부사 비기 조디 지라벳 비동서 뒤에 가끔씩 제공되어져요 mind therapist 치료자에 의해서 내가 연주할게 네가 한번 해봐 이런거지 뭐지 후는 주격한계대명사 여기서는 치료사가 주어로 만들어주고 단수 단수동사 따라하는데 설명을 접은 청소년의 너가 주도해서 해봐 나는 그냥 따라갈게 컨서닝 컨서닝 뮤지컬 파라메라스 뭐뭐에 관한 ss 의미상의 조사 애매해 컨서닝 누굴 잡아야 될까 어둘레스 잡기보다는 여기선 인스트럭션으로 잡는게 좋아요 설명인데 어디에 관련된 음악적인 패라미터 원래 범위 이런 뜻이죠 설명에 관해 얘는 컨서닝 이걸 지우는게 좀 더 해석이 깔끔한거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심리치료를 위한 작사작곡 애들이 작사작곡하면 신나서 같이 한다 심리치료가 된다 이런거지 writing relics and composing songs for psychotherapy 단소재 어 힘들어 꿈쳤다 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번 기후변화에 따른 핀칫의 진화 evolution of pinches in climate changing 라는 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밝구요 conditions 상황이라고 볼게요 상황인데 On small galapago silent galapago 소성 유명한 섬이죠 맞죠 Daphne major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섬에 있던 상황이 during 1976년에서 1977년까지 이 상황이 동사는 cause했다 유발시켰다 cause the drought 가뭄을 대띠의 동사 보이면 주어로 만들어서 이 가뭄이 막았어요 원식인데 대부분의 식물들에 의한 식물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에서 딱 끊으면 이 기간이 1976년에서 71년까지 resident population 상주하고 있는 개체수죠 of medium ground pinches medium ground pinches 이름이에요 사실상 중간 사이즈 뭐 지상에서 하는 핀치 요렇게 하긴 좀 이상하잖아요 이 핀치세의 개체수가 일제존에 의해 rapidly 하게 빨리 depleted 고갈되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죠 아니네 뒤에 나오는 CG가 나오네 이용가능한 씨앗을 얘들이 가뭄 때문에 씨앗을 먹다보니까 씨앗이 없어진단 말이죠 from the environment 환경에 로부터 자 많은 개체들은 Starved 10 수거적으로 쓰이죠 굶어 죽었다 굶었는데 죽을 때까지란 뜻이죠 원래는 그래서 굶어 죽었다 리절티는 전체 상황으로 잡아 이러한 가뭄에 의한 죽음이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개체 사이즈의 감소를 대략 85% 그 나오잖아 그 그 그 감소 어디 아까 씨앗의 감소 여기 사용가능한 그러면 치즈 나오죠 오 이득 여기 맞죠 그 씨앗의 감소는 was non-random 핵심 단어 여기 무작위가 아니었다 무작위가 아니었다면 인위적이었다 혹은 조작이 가능했다 뭔가 목표가 있었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 모든 핀치 새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낮고 부드러운 씨앗들을 먹기 좋은건 딱 좋아 먹기 이런건 다 다 먹어 다 먹어 그래서 반면에 오직 핀치인데 with large bigs 부리가 큰 부리가 일반 핀치가 부리가 이만하면 부리가 이만한 애들 턱힘이 좋겠지 완전 턱형이지 이런 애들이 소비할 수 있어요 더 큰 딱딱한 씨앗을 그러면 턱이 적은 애들은 뭐야 작은 씨앗 껍질을 못가서 못 먹는단 말이죠 에즈 식량이 계속 감소하는데 드라우트가 가뭄이 진보됨에 따라서 씨앗의 분포는 그러므로 어떻게 become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바이어스드 선별적이 되었다 선별적이 되었다는 말은 아까 전에 런 랜덤이랑 똑같죠 맞죠 toward larger harder season 그러면 작은건 이미 다 먹었잖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큰 것만 남았다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편향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mortality 사망률인데 of pinches pinches의 사망률이 become size selective 더여서 그러면 크기 선택적이었다 그러면 턱이 작은 애들은 없는거고 턱이 큰 애들만 끝까지 살아남는거지 다음은 새들인데 larger 더 큰 부리를 가진 새들이 can more likely to 생존할 수 있었죠 맞죠 resulting 이 절차 상황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면서 directional 방향적인 선택인데 더 큰 부리를 향한 when when be comments 시행하다 시작하다 뜻인데 내렸을 때 1978년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pinches인데 that had survived 시재주의 대가거 이럴 때 과거중에 우리가 현재라고 치면 과거중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럴 때 먼저 넣어주는게 좋아요 이전에 생존했던 pinches인데 to breed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생존했었는데 이전에 뭐를 또 breed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결국 결과영법이요 결국 살아남아서 이전에 번식을 했던 pinches 들은 복수 were those 는 일반주어 pinches 새 들인데 후주역이 소유격주의 소유격은 혼자 쓸 수 없죠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 pinches 새의 넣어주고 부리들이 컸던 애들이야 현긴보다 then 개체수인데 before the drought 가뭄 전보다 가뭄 동안에 턱 작은 애들은 다 죽었고 맞죠 부리가 작은 애들은 큰 애들만 다 살아남았어요 징그러쉬 그래서 부리 사이즈라는 것은 여기가 주제구죠 매우 heritable 유전적이야 엄마 아빠가 부리 작으면 얘도 작고 부리가 크면 커지겠죠 hence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세대인데 한마디딘게 얼른가 가자 세대인데 좀 새해 만들어진 after drought 가뭄 후에 가뭄 후란 말인 턱 작은 애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턱 큰 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지 더 큰 부리 사이즈들을 가지게 되는데 된 뭐보다 세대인데 애들의 가뭄 전에 있었던 애들보다 가뭄 후에는 턱 큰 애들이 다 살아남았다 이제 이런건 뭐 우리가 진화 유전학에서 도태 이런 표현을 쓰죠 맞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핀짓에 진화는 뭐야 이렇게 턱이 작고 이쁜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턱이 이따시마란 맞지 이런 애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징글맞은 새로 변했다 그래서 evolution of pinches in climate change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4번 예술가와 제작자 사이의 갈등 conflict between artist and producer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인 피터 셀러는 떠났어요 필리밍을 영화 촬영을 우 제임스 본드 영화인데 카지노 로얄에 카지노 로얄에 유명한 클래식이죠 맞죠 after a fight 싸움 후에 with studio head 우두머리니까 영화사 사장과 누가 찍었지 정코넬리가 찍었나 기억이 안 나네 despite 모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에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동명사 playing the lead role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워너튼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래서 뭐 fight club 이런거 찍었죠 맞죠 에드워드 워너튼은 after calling 말싸움 말싸움 후에 여기가 마블 스튜디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 맞아요 거기 마블 스튜디오와 싸운 후에 에드워드 워너튼은 싸움인데 그래서 quarreling over 여기가 같이 걸려요 오벌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화의 어순이 하우즈 오동사 어떻게 The Incredible Hulk 시리즈 중 중에 한편이죠 맞죠 그 시리즈 그 다음은 헐크 이야기가 슈드 비톨드 조동사 BPP로 말해줘야 될지 그린 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싸운 후 실제 조언은 에드워드 노튼 좀 진하게 해놨죠 임발크드가 떠났어요 한 달간의 여행을 To Africa로 아프리카로 레덜덴 전치사로 잡고 전치사의 목적화 동명사 참여하기보다는 제인 영화 홍보인데 그 영화에 그 영화란 말은 Incredible Hulk에 보통 우리가 영화 찍으면 뭐 외국인 배우가 방한했습니다 그러고 시사회하고 하잖아 마치 이래야지 좀 팔리는데 쌩 깐거야 이제 개빡친거지 그 다음 수많은 예술가들은 Have released 발표해왔어요 음악 트랙을 대선 다시 축격 이 트랙들이 Make it more or less 거의 다소라고 해도 되고 거의 분명하게 해줘요 이 시 가목적어 그래서 진목적어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로 써야된다 LY 쓰지 말아라 주의 To the listeners 성중들에게 클리얼하게 하는데 대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요 그 노래들이 언제 한다고 오직 for contractual 하면 계약상의 이유만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음반사랑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내기 싫었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계약상의 이유로만 분명하게 한다는 게 Down the line 근본적인 테마는 Search Complete 아까 전에 제임스 본드 영화 라든가 아니면 Incredible Hulk 라든가 혹은 음반사에서 억지로 내는 음반들 이러한 문장들이죠 분장의 테마는 단수 대시 동격의 보호로 완벽한 문장 창의적인 The가 들어가면 우리가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일반 주어가 되잖아 맞죠 추상적인 사람들은 The old가 old people The young이 youth 이런 거 애들이 young people이 되듯이 더 플러스 추상명사 복수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복수 들어갔어 에휴 과거네 참 느꼈는데 느끼다 뒤에 목적어가 여기 다시 그들의 예술적인 Integrity 완결성 그리고 자유가 Was threatened 위협 받는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돼 진정한 예술을 위해서 근데 저 돈에 쩌든 저 시끼들이 나를 위협하네 이런 거지 그리고 주어는 없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을 넣어주면 돼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까 The creative에서 같이 잡아오면 돼 Make no mistake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역해서 분명하게 한다 About-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간접 의문 어순 얼마나 깊이 예술가들이 케어하는지 신경쓰는지 About their works Work 그들의 일에 대해서 About their works 가 되어야지 그 다음 About 또 들어가요 About the originality 하면 독착성에 대해서 Job the idea 아이디어와 컴포지션 구성과 기술적인 스킬 기술적인 스킬 이상한데 맞죠 기술력에 대해서 그들의 익스크레이션 시댕이나 예술적인 성취에 대해서 That는 방금 전에 나왔던 요렇게 얘들이 Finally 마침내 Result 결과를 일으키는데 From도 뭐로부터 창의적인 일로부터 창의성에 중심을 둔단 말이소 한마디로 그 다음 종종 The creative 똑같아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복수 썼네 복수 한번 써주고 싶다 아 좋아 좋아 땡기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더 찝어 주자 우리 창의적인 사람들은 들이면 돼 이끌려가 욕망에 의해서 For art itself 강조영법이죠 생각해도 되죠 예술 그 자체야 내 영혼의 예술이야 이런거지 레덜덴 보다는 경제적인 관심보다 경제적인 말은 뭐야 쉽게 돈 돈보다는 그들의 보상이란 것은 Delived 되어져요 나와 From aesthetic 예술적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에 그 다음은 제품에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그런거 안 찍거든 이런거지 개념이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게 빈반하게 발생하죠 예술가와 제작사 사이의 갈등 자 이래서 예술가들이 진짜 이거 자신이 돈보다는 예술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제 언론에다가 배포할때는 아 저 새끼가 돈 다 안줘서 그런거야 이런식으로 어떻게 항상 이렇게 약을 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매장시켜버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영화 못나오고 항상 이래 이게 사회가 어이씨 긴장한 예술가들은 묻히게 되어있다고 왜 돈 되는대로 찍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conflict between artist and producer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9강 5에서 7번 이거는 뭐 거의 99%의 학교가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만 내가 완성도를 위해서 그냥 대충 찍겠습니다 대충은 아니고 열심히 만들어 놨잖아 아까워서 찍습니다 상상의 밧줄러 낙타 묶기 그래서 2 Thai camel with imaginary rope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후딱 학교 쉬우니까 오래전에 거기에는 살았어요 저희들 상인이 그래서 대열 유도 부서하고 도치 구조죠 이 상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섯 마리의 낙타를 이 낙타들을 바로 때려 왜 주호동석 보이잖아 그가 사용했는데 누굴 사용해 낙타들을 목적의 생략 목적과 관계된 부서 이동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멀리 떨어진 도시에 for 거래 목적들로 one day 과거 여는 날 그 상인은 그 나왔잖아 상인 나왔잖아 was returning 돌아왔어요 그의 고향으로 after making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몇세 중요한 사업적인 거래 후에 해제는 왜냐하면 이승 비인칭 주어 늦었기 때문에 이 상인은 결정했어요 spend 보내는 것을 하룻밤을 이는 여관에서 하나 must tie 묶어야 돼 낙타들을 투이 나무에 밖에 있는데 여관에 그는 생각했어 여기서도 보면 그가 생각했다 이게 전체가 목적이야 우리가 연극이라든가 이런거 보면 뭐뭐뭐뭐뭐뭐뭐뭐라고 말했다 누가 이렇게 하잖아 도치도 잘 시켜요 이제부터는 계속 도치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가 had not much love 로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could tie 묶을 수 있었어 오지 4마리만 기억력 좋은 사람은 여기있죠 어? 5마리였는데 기억력 나쁜 사람은 괜찮아 정상입니다 자 what will i do now 나 뭐해야 되지 이제 라고 트레이드가 트레이드가 외쳤어 혼자서 뭐 좋아하나 맞죠 마침내 그는 결정했는데 들어가기를 그 다음은 여관에 그리고 결정했다 타동사의 목적을 1번 2 그 다음에서 2 생략 2번 동사원형 요거 하기를 결정했어요 주인에게 도움을 문제가 뭐야 탁발승 탁발승이 뭔지 모르겠어 승려야 그냥 승려 같아요 승려 승려였는데 앉아있는 분사구조동동 밖에 입구에 물었어요 그 트레이드가 말했어 대답했는데 나는 매니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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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힘들게 해놨다 지적 억지로 묶었어 4마리만 다섯마리 중에 낙타를 그 나무에다가 하지만 나는 숄트가 부족해 로프가 다섯번째 놈한테 으흐흐흐흐 탁발승이 웃었대 탁발승이 이상하다 그래서 what will you do 너 지금 뭐할 건데 이제 라고 탁발승이 물었어 I will talk 말할 거야 주인인데 이 여관 주인에게 아마도 제공할 거야 provide a with me 나에게 몇몇의 로프를 그 트레이더가 대답했어 탁발승이 말했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어떤 필요 만날 필요 없거든 그래서 도부정사 행사하고 주인을 꼭 가 묶어 카메라 낙타를 그 나무에 어 뭐 개소리하는 거지 그가 대답했어 just as 똑같이란 뜻 너가 묶어 똑같이 나머지 네 마리를 라고 하지만 what about 로프는 어떻게 해 라고 거래자가 물었어 트레이더가 너는 필요없어 로프가 사용해 너의 쌍쌍의 로프를 묶어 카메라를 딴지 as you do 아까 타이 대신했었잖아 일반 농사 여기 네가 매일 하듯이 라고 말했다 제안했는데 누가 탁발승이 그리고 나서 트레이더는 했어요 as he had pp 어법주의 그가 지시되어진 것처럼 이전에 시재가 과거고 과거보다 이전에 대가거 되게 길어 짱 남았죠 아무리 쉬어도 트레이더는 act 행동했는데 as if 과전법 과거주의 마치 로프가 손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뭐 뭐 인척했는데 인척하다 뒤에 타동산 목주거 묶는 척을 했어요 nut는 매듭을 이 낙타의 목 주위에 그리고 나서 트레이더는 pretend to try 묶는 척을 했어 카메라를 나무에다가 서프라이즈 되었어 어? 수동이죠 맞죠? 놀라졌어 왜? To see 해서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감정의 행운사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투부정사는 행운사 수직의 부사용법 왜 놀랐는데 봐서 놀랬지 뭐를 그 낙타가 오베잉 하는 것을 그래서 오베잉 딱 주의해야 되겠지 왜? 비각동사 목적어 목적교포 오베이 해도 되고 오베잉 해도 돼요 맞죠? 오베이는 따르는 것을 오우 갓 오마이 갓 땡스 갓 졸라 좋아 맞죠? 그 트레이더가 말했어 해피하게 갔어 안으로 욕하네 다음날 아침에 트레이더는 갔어요 나무에 언타이 타이가 묶다 언타이 풀었어 모든 낙타들을 except 다섯번째를 제외하고 위치는 이 다섯번째 낙타는 was tied 묶여 있었는데 아까 상상으로 묶었잖아 맞죠? 묶는 척해서 상상의 로프로 아휴 힘들어 모든 낙타들은 워크아웃 기어 나왔어요 구내에서 구내 한번 마을 내에서 except FiftyOne 다섯번째 걸 제외하고 트레이더는 게이블 시그널 신호를 보냈어 낙타에게 시그널인데 어떤 신호? 서편함으로 시그널 수식하는 효용서법 움직이라는 하지만 낙타는 didn't add here 아까 오베이랑 똑같아 따르지 않았어 그 지시를 트레이더는 시도했어요 그의 최선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카메라를 from its place 그 장소로부터 하지만 그 낙타는 didn't move 움직이지 않았어 1인치도 조금 더 마침내 트레이더는 got lost lost is cool cool은 냉정하면 잃어버렸어 빡쳤죠 그래서 외쳤어요 you fool 이 멍청아 why don't you 왜 단지 일어나서 가지 않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탁발성이 또 기어 나와 what's the matter 문제가 뭐야 탁발성이 울었어 이산 낙타죠 낙타가 it's not ready 준비 안됐어요 2 리버할 형용사 수직에도 부사용법이요 떠날 이 장소를 트레이더가 대답했어 don't you remember you fool 들어가는게 좋겠죠 맞죠 이 멍청아 기억 안나 이렇게 하는게 좋지 내가 묶었잖아 그거를 어디에 남은데 with imaginary 상상의 로프로 탁발성이 말했어 오 이 새끼 아직까지 뭐야 EQ가 떨어져 맞죠 공감 능력 없어서 모르는 거야 어 트레이더가 아 물었어요 자 너 걱정됐잖아 about time 묶는거에 대해서 카메라를 did he live to you did he live you 그러면 탁발성이 물었어 아니 그 다음은 but 하지만 you know 너 알잖아 that i have used 내가 사용했다는 것을 상상의 로프를 to tight 낙타를 묶기 위해 그게 뭔 말이야 실제로 묶은거 아니잖아 이런거지 이것은 단지 연기였잖아 라고 트레이더가 설명했어 아 떨어져 대가리가 낙타만도 못해 자 그래서 try and act again 그럼 시도하고 다시 행동해봐 pretend 뭐뭐 인척해라 to untie 푸는척해라 로프를 그리고 봐라 카메라 리빙 떠나는 것을 여기서도 see 이각동사 목적은 목적교 boy ing 그 장소를 탁발성이 말했어 자 그 트레이더는 did 했어요 as directed 짓이 받은 대로 그래서 과거 분사 자 그리고 낙타는 got up 일어났고 시작했는데 아 움직이는걸 다시 after watching that 자 그것을 본 후에 그 탁발성은 떠났어요 그 장소를 뒤에 내용이 궁금해 이 탁발성의 정체가 무엇일까 맞지 아 과연 뒤에 얘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자 여하튼 이끌의 소재가 아이 더럽게 길어 진짜 상상의 밧줄로 낙타 묶기 니가 상상의 밧줄로 묶었으면 상상의 밧줄을 풀어주라는거죠 맞죠 그래서 to two 아 이거 혀가 꼬였어 목동에 가고 이거 와 진짜 너무 길다 이거 to tie came out with imaginary rope 한 소재 같이 한번 살펴 고맙습니다 자 8번 글쓰기에서 의미 표현과 의미 공유 사이의 갈등 글을 쓸 때 작가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의도 사이의 갈등이 있더라 conflict between expressing meaning and sharing meaning in writing 이란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언데 동결 보호를 갔죠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완벽한 문장 글쓰기가 표현한다는 그리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to be가 앞에 나오는 의미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형사업보를 써봐요 그래서 to be reconstructed 재구성되어지는 작가의 의도가 다시 한번 해석되는거죠 by the readers 독자의회에서 한다는 주어 다시 넣어요 이럴때 아이디언은 can be troublesome 골치가 아픈 일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유설명 거기에는 extension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between expression of meanings 의미의 표현과 그리고 sharing 공유인데 of it it이 말하는건 의미죠 의미의 공유 사이에 뭐가 있어 갈등이 있기 때문에 troublesome 하단 말이죠 종종 우리는 봐요 우리의 표현을 as 전체사로서 깊이 개인적인 것으로써 그래서 personal thing이 있다고 생각해주고 arising 하는 그래서 현재 분사는 앞에 나오는 개인적인 것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니까 분사구조동동 비롯되는 발생하는 inmost는 가장 깊은 충동 속에서 약간 좀 개인적인 비밀 이런거지 우리는 may not not be sure 확신하지 못해 be sure을 타동사로 잡아야 돼요 법상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고 대절이 부사절인데 요거까진 가지 맙시다 be sure을 타동사로 잡읍시다 이것은 우리는 확실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will respond well 잘 반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들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will evaluate 평가할 것이라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말들을 호의적으로 과연 내 의미를 호의적으로 받아줄까 확신 못해 맞죠 의심이 생기는거지 그래서 의심이 생겼으니까 따라서 순서문제 인과관계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표현인데 shared 되어진 그래서 이거 중간에 꼬주가처럼 어있지 공유되어진 표현은 그래서 단수 포함하는데 위험을 그래도 빈칸 내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표현은 can evoke 유발시켜요 anxiety 불안감을 그래서 작가들은 hesitated 빈칸 내게 딱 주저해요 뭐를 share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것 형태 그리고 이러한 모든 표현을 can evoke 유발시켜요 anxiety 불안감을 그래서 작가들은 hesitated 빈칸 내게 딱 주저해요 뭐를 share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 공유하던 종속절 왓절 무언가 작가들이 have expressed 표현했던 것을 그래서 표현한 적이 있는 것을 경험으로 잡았는데 뭐 표현해 왔던 것을 무엇을 표현했는데 몰라 목적어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선행사 파워 관계대명사 불안전한 문장 자 그리고 일단 주어는 작가들은 주저 하고요 작가들은 아마도 심지어 키패 유지하는 거죠 개인적인 글들을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엔 that 생략됐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생각하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그래서 목적어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구조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공유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유지한단 말은 게다가 작가들은 아마도 resist 아까는 주저했고 이번에는 저항하는 거야 그 다음은 거부한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동격 보호 완벽한 문장 그들의 글들이 전달한다는 그 다음은 독자에게가 의미상이죠 삽입 전달하는데 무언가 다른 것을 THRNG로 끝났으니까 경영사가 후지수식 대단히 무언가 작가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의도하다 뒤에도 목적어 생략 선행사 포항 관계되면 딱 결국엔 왜 개뿔 공유 안해 너랑 어차피 조고차 니들 마음대로 해석할 거잖아 이런 거지 패디 피드백인데 저 프롬 독자들로부터 오는 인디케이팅이 피드백 수칙이어서는 그 다음은 나타내는데 작가의 작품들이 Do not convey 전달하지 않는다는 All the light hoped 모든 작가가 희망했던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걸 니들이 안 나타내는 이러한 피드백은 Not always 항상 환영받지 못한다 by 작가에 의해서 작가들에 의해 작가가 공유를 안하게 되는 이유죠 망설이는 글쓰기에서 의미 표현과 의미 공유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 conflict between expressing meanings meaning and sharing meaning in writing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9번 10대 수면 패턴 Teenage Sleep Patterns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Puberty 사춘기 후 Melatonin 호르몬이죠 Stars 시작하는데 2bpp가 목적어 생성되어지기를 시작해요 목적어 투구정서 플러스 수동 Late and night 밤에 위치는 이러한 사실로 잡아요 멜라토닌이 늦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A구요 Y 전체가 B구요 그래서 보어의 완벽한 문장 관제부인 부분 왜 10대들이 Don't feel sleepy 잠이 오지 않는 이유에요 Until much later 밤은 굉장히 늦게까지 In the evening 저녁에 멜라토닌이 생성되면 잠이 안 오는가봐 It is also the reason Also가 굉장히 큰 힌트라 그랬죠 애들이 못 잤는 이유가 1번이 멜라토닌 2번이 This is the reason why 그것이 왜 목격이에요 이유인데 또 관자교현문 데이가 에서도 또 순서를 찝어지죠 10대들이 힘들어해 두께로 일어나는 것을 In the morning 아침에 Unlike 연골칠들은 어린애들과는 틀리게 Who는 이 어린애들은 Are super 완전 alert 견각심이 있단말은 초롱초롱해 일찍 아침에 Ready 준비되는데 To sleep이 앞에 나오는 Ready 수식 두부장사의 형용사 수식 부사용법 그 다음에 잠이 오는데 일찍 저녁에 애들은 뭐 아침에 일찍 깨고 일찍 잔다 어린애들은 청소년은 반대고 Forcing부터 동명사 주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굉장히 길죠 단수 Forced A to B는 A에게 B로 강요하다 뜻이죠 10대에게 To go to school early 학교 일찍 가라고 아침에 강요하는데 왠 그때 According to 삽입이에요 그들의 신체 시계에 따르면 체내 시계죠 따르면 Day 10대들이 Should still Be asleep 잠이 와야되는 잠이 오고 있는 이때 강요해서 일찍 가 이씨 이렇게 하는게 Depriving 하는 중이다 빼앗는 중이다 Deprive A of B 구조죠 A에게 B를 빼앗다 잠을 빼앗자 우리는 알아요 대전체과 목적어절 완벽한 문장으로 남의 부족이 Inhibits 방해한다고 배움을 그리고 낮은 기분을 기분 낮추는데 기분을 자 또 동명사 주어 길기간에 조금 여기까지 Being forced 강요 받는 거죠 To wake up 하는 것을 목적어는 깨는 것을 Early every morning 일찍 아침마다 During the week 주중에 Also 또한 이것도 안 좋고 또한 안 좋아 Result in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What is cold 두어로 포함한 서랭서 포함이라고 하면 되고 의문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언가 불리기에 사회적인 Jetlag Jetlag 우리가 해외에 가면 시간이 안 맞잖아 이럴 때 피곤하잖아 똑같죠 사회적인 시차증 As As 접속사 왜냐하면 10대들이 보충하기 때문에 잠을 주말에 조금만 더 잘게 오늘 토요일 있잖아 이렇게 하는거지 Open 종종 Sleeping until past midnight 한낮 12시 지나서까지 계속 자면서 일어나보니까 오늘 오후 2시 이런거지 This 는 전체 상황인데 애들이 잠을 보충하게 되는 상황이지 그중에 못자니까 맞죠 이것은 Like going to different 다른 시간대로 가는거 같아 뭐 서울 시간대가 12시 뭐 땡땡이라면 다른 한 8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매 주말마다 몸이 안좋겠죠 그리고 This가 단수 1번 This가 단수 2번 이러한 상황이 10대를 힘들게 내모는 아마도 As As 사이의 형용사는 Disorienting 현재부서 들어갔죠 그럼 젤렛만큼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Orient가 길찾기 Disorient가 길을 잃은거죠 7시계가 망가졌다고 봐도 되겠죠 다만은 아 그래서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말해왔어요 그래서 제안하다고 하면 안되요 여기서는 연구자 나오면 여기서 제안하듯이 아니야 대부분 그 다음은 그러므로 That 제안하다 뒤에 목적어절 그 다음은 학교 시작 시간들이 Should be 에서는 Should로 썼네 돼야 되는데 Later 늦어야돼 To be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 Inline with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내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은 아 Inline with 또 나오네 이런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춰지도록 같은 선상에 있다는 말이 그들의 24시간의 리듬 내 일상적인 리듬이죠 여기서는 This가 해석은 여기서 또 순서를 끊자면 Inline with죠 그러면 생체 신의 시계와 실제 생활이 맞는 것은 그래서 Boss AMB 좋은거 두개 나와야 되겠지 개선시키는데 배움과 동기를 End Result 여기서는 동사 두개 가요 This가 Might 동사원형 1번 Might 동사원형 2번으로 결과를 불러 있는데 행복한 개인들을 세개죠 개인이란 말은 그래서 니네가 과학적으로 딱 봤을 때 얘들이 더 자야되는데 계속 왜 깨우냐고 이씨 좀 더 자게 놔두라고 이런거죠 그래서 학교 시작 시간을 오후 9시 이렇게 시작해서 새벽 2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짱있네 뭐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새벽에 게임을 좀 둔 할 거 아니야 하여튼 10대 수면 패턴 Teenage Sleep Pattern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10번 에너지원과 경제성장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Sources and Economic Growth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얼도우 양보해보사절 비록 In my theme 뭐뭐인듯 하지마 그래서 이토 가져와 진주어 이것이 아마도 Common Sensical 그러면 상식적이지만 오늘날 오늘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마 뭐를? To say 에너지가 Play 롤 나오겠죠 맞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Within the Economy 경제 내에서 당연히 경제에서 가장 중심의 에너지지 가 상식이지만 헬도우 걸었으니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Do not include 포함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In their model인데 경제성장의 모델에 According to some Economists 아까도 Economists 나왔죠 그래서 순서 잡을 수 있죠 몇몇의 경제학식 따르면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겠죠 La Materials은 원자재인데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들은 Played virtually 사실상 No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Development인데 경제 발전에 있어서 우리는 Take 드는데 Unimportant example 를 든단 말이죠 예시를 들어 볼 수가 있다 로버트 솔로우에 오늘 로버트가 주장했어요 1974년에 와 선구자야 이때 벌써 주장했어 주장했는데 대절이 목적어 완벽한 문장 사실 경제라는 것은 진보해가는데 진보할 수 있는데 Without 뭐 없이 천연의 자원들 없이 로 동의하고 싶지 않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결정적인 역할도 못했고 천연장은 없어도 된다 Without 계속 나와요 성장이란 것은 경제성장이죠 Depended on Depended on and Continued 그래서 CGLC를 일부러 안 시킨거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 느낌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돼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의존했었고 그리고 지속되는데 의존하기를 중요한건 여기에 의존하다는거죠 이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적인 진전 발전 그리고 Capital 자본에 Contribution Gear 고원이란 뜻이죠 자연적인 자원인데 To Past End Present Cross 과거에서부터 현재 성장까지 자연자원의 이어 들은 에스 단수 Has Been Almost Non-Existent 하면 과정에도 없었다 그랬잖아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 그들의 시야란 말은 특정 경제학자죠 땡땡 즉 들어가고 보호절 공급인데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은 단수 Has Always Simply Followed 단순히 따랐어 얘가 주도해 가는게 아니라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Demand 수요를 수요인데 현재 앞에 나오는 수요는 생성되어진 과거분석 수동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기술의 이 사람 뭐야 지식 예찬로자죠 그리고 아까전에 보면 실제 주어는 Supply가 단수였어 아까 Has 1번 또 여기서 Has 2번 단수 그 다음 이러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은 한번 더 넣어줘요 Has Never Played Never 들어갔죠 절대 Constraining 억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 경제 무슨 말이냐 얘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건 아니란 뜻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암시란 뜻이죠 시사하는 것은 A 구요 대절이 B 구요 완벽한 문장에 다시 보어 에너지 자원은 Never 또 들었어 Never Never No 아 절대 엑셀사이즈 운동 아니고 발휘하다 행사하다 뜻이죠 발휘하지 못했다 어떠한 현저한 제한도 성장에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Shaped 그게 또 부정으로 같이 걸어요 Its course 는 발전 과정으로 가는데 이 발전의 코스를 막지는 못했다 뭐해 경제 발전에 equally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꽤 낙관적으로 갑자기 낙관적이 왜 나와 여기 좀 희한해 여기 맞죠 뒤에가 설명이 나오겠죠 디스는 뭐야 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어디에 경제 발전에 뭐에요 이걸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다 날아간다고 머릿속에 꼭 요약해야 돼요 이런거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는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암시한다 보여주는데 미래 에너지의 전환이 뭐구요 Whether A or B A이든 B이든 어디까지가 아니 어디까지가 아니 다음은 Necessated 필요 되어졌는데 Imperative는 책무에 의해서 꼭 해야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기위해 또 Mitigate 하면 완화시키기위해 기후 변화를 오염을 다음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하든 혹은 combat 하든 싸우든 대처하든 증가하는 상대적인 비용인데 화석연료에 다음은 A이든 환경적인 목적이든 혹은 연료 가격의 목적이든 자 이 전환이란 것은 전환들이네요 복수 RG unlikely to impose 누가 할 것 같지 않아요 요한 대가를 이용을 경제에 왜 예전부터 큰 역할을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얘들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전혀 설득력이 없어 해석을 열심히 했는데도 맞죠 여튼 에너지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관련이 없다고 본 기술 예찬론자들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Sources and Economic Growth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고맙습니다 9강 11번 대공황 시기 미국의 농업조정법 시행 뭔 소리야 Inforcement 시행하다 뜻이죠 Of U.S.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ct가 법이라는 뜻 행동이 아니고 대문자일 때 During the Great Depression 알죠 뭐죠 고유명사죠 대공황 동안 In 1930s 1930년대 In the Mid East 한창 때 중간에 Of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에 미국은 미국 정부는 Introduce 시행했다는 말은 Agricultural Adjustment Act를 농업조정법이래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거죠 To Redress 하면은 Re-Address 라고 똑같죠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되돌린단 말이죠 Over Production 과잉생산을 In Agriculture 농업에서 To 동사원형 1번 To 생략되고 동사원형 2번 위에서 뭐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장의 수입들을 Mechanism 작동 방법이죠 방법인데 For Doing 여기서 순서를 딱 잡아야 돼요 Doing son은 뭐다 이 농산품 가격을 다시 바로잡을 이러한 방법은 포함했어요 제공하는데 가격에 유지책을 For 농업적인 생산품을 위해 유지한다는 말이 정부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난 요정도로 잡아놓고 역사적인 배경은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컨트롤링하는 것을 그래서 For 제공했는데 유지책을 그리고 통제를 제품인데 By ING 함으로써 해비넷에서 사역동사 시키는데 농부들이 커밋하도록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협보호의 동사원형 약속하도록 그래서 투부정사 커밋 to not exceeding 에요 통과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거야 자 에이커즈 리밋이라면 에이커즈 오히려 시스템이 우리는 킬로미터 미터스잖아 에이커즈 임페리클 시스템 영국식이죠 면적에 제한을 둠으로써 100평만 농사죠. 100평 너무 적나. 만평. 만평만 짓고 더 이상 지으면 안돼. 이런거지 맞지 In their thorough analysis of these policies. 그들의 면밀한 조사 속에서 이러한 정책이란 말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왔잖아 가격유지책 혹은 뭐 통제 이런거 윈셀즈와 그리고 니벌트는 결론 내렸어 대목적어 완벽한 문장의 명사절 while은 반면 이러한 법들이란 말은 미국 조정법 농업 농산 이것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어디에서 그래서 반면 들어갔으니까 반만 성공이란 말이지 개선시키는데 농가의 수입을 수입은 좀 증대했지만 대의는 뭐야 그들 아니고 이 법들은 자극했어요. 더 많은 생산을 instead of controlling it 그것을 통제하기 보다는 그러면 this unintended consequence 가 잡아주는게 further production 몰라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농산품을 이 의도치 않은 결과는 발생됐어. 이유 설명. 왜냐하면 그 정책이란 말은 농업 조정법이 제안했기 때문에 양인데 acre지 총 면적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만 제안했어. that. 이러한 that could be used. 이 면적량인데 사용될 수 있는 생산을 위해 하지만 이게 중요한거죠. that. 이건 안했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양인데 제품의 양을 that. 이 제품을 목적으로 때려주고요.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못생산하는데 몰라. 목적의 생략, 목적의 관계대무사 that. 양은 제안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농부들이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지 오 그래? 면적은 제안했지만 양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단 말이지. 근데 보조금도 준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따라서 intensify 시키는 거죠. 등대시켜서 생산대. under amount 양인데 땅이 어떤 땅? 대생각되고 그들이 able to use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생각됐죠. 목적의 생략, 목적의 관계대무사. 그러면 야 조금만 돼서 졸라 많이 만들면 되네. 이런 거지. 그러면 so that. 그래서 이 농부들은 could capitalize. 이용할 수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inflated. 인플레이션이죠. 부풀려진 가격을.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전에. what they produce. 무언가 그들이 만드는 것에. 그래서 of에 전치사의 목적 없죠. 그 다음에 produce, 타동사 뒤에 목적 없죠. 앞뒤가 불안전하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무사. 전략은 a구요. b동사를 기점으로 다시 b구요. 전략은 만드는 거야. 더 많은 동물들을. 더 작은 땅에. these policies. 이러한 정책들은 그러므로 further. 더 많이 accelerated 하면 가속화 시켰다. 자동차에 엑셀을 밟으면 나가지잖아 맞죠. 산업화를. in the industry. 그 산업이라면 농업 산업에 있어. 뭐냐면 이런거죠 뭐. 배터리 케이지 같은거. 또 뭐. 면적이 작으니까. 여기다 뭐. 뭐라그러지 이거. 아이씨. 모르겠다. 그런거 있잖아. 우리 닥장. 아 그렇지 닥장. 닥장 안에다. 옛날에 한 3마리 키워던 거를 한 100마리 놔두는 거지. 면적을 제한했으니까 맞죠. 근데 한 마리 팔 때마다 돈은 더 비싸게 줘. 오. 그만해. 개꿀 맞죠. 멍청한거지. 이게 뭐야. 탁상공론이라 그러지. 실정은 모르고 사람들이 이상적인 정책만 주면 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결국엔 알아먹는거죠. 세금을.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농업조정법 시행. enforcement of US agriculture adjustment ac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 고맙습니다. 자. 9강. 마지막 12에서 14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1짐은 3문항이라서 학교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흠흠. 힘들어. 이거 되게 긴데 이것도. 자. 그리고 9강까지 일단 업로드 시켜놓고 10강부터는 제가 좀 쉬었다가 쉬운 건 아니고 다른 건 먼저 해야 돼. 지금. 영어를 너무 쉬었어. 내가. 영독을 분석지를 먼저. 아. 영어를 만들어 놓고. 영독을 하면서. 영독이 어려워서. 까먹기 전에 영상 찍으려고 지금 얘부터 나왔거든요. 1강부터 9강까지 올려놨고 10강부터는 아마 지금. 4월. 아. 4월 초나 중순에. 일단 모의고사 끝내놓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번. 9강까지 시험공에 들어가는 학교도 없을 거야 아마. 맞죠. 툭먹고나 외고 이런 애들 빼고는. 9강 이후에. 걔들조차도 9강 이상은 안 나간다 양심이 있으면. 맞지. 양심 없으면 죽어야지 부리. 진심으로 학생을 지도한 올슨 선생님. 아유. 올슨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 teacher orson who sincerely coached the student라는 소재 한번 봅시다. 얘는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내가 원래 속도로 하면 못 돌아올까봐 진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원래 속도는 진짜 엄청나게 빠르다고.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 2배 빨리 내가 원래. 실제 강의에서. 애들이 다 죽을라 그랬지. 못 돌아오면 안 되지 뭐. 실제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 그렇게 수업을 해도 모의고사에 37번까지가 그렇게 못 가야들이. 눈깔로 해석할 때 더 빨리 가니까 그냥 간다고 보는 거지. 뭔 말이야. 봅시다. 나는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그 핸드에 내 가족이 세트를 정착했던. 클리어 레이크는 대문자니까 이 지역에. 내가 의미상해 줘 여전히. 말을 하면서는 주사구조 능동. 오직 스페인 방어 밖에 못해. 스페인에서 이미 왔단 말은 멕시코 계통인가 보죠 맞죠. 나는 직면했어요 페이스. 다음은 월드. 세계인데 완전히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나에게. 라틴 문화권에서 미국 오니까 뭐야 신세계지. 근데 말은 안 돼. 몰아버리지. 내 연말은 또한 오직 말했어. 스페니쉬는 스페인어만. 위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져봐요. 이 상황이 만들었어. 사역동사. 목적은 목적을 보어. 그것을 모를. 몰라. 어렵게 만들었어. 의미상해 줘. 누구한테. 보다 티체스. 선생님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면 행정지원이 실제 목적에서 짐 목적어. 토론하는 것을. 나의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녀와 함께. 그녀는 한 번 안 맞아. 맞죠. 나는 패스드. 던져졌어. 프론 그레이드에서 그레이드에서. 패스드. 패스 하는 거죠. 그냥 갔단 말이야. 한 학년에서 다른 학년으로. 정말로.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이. 개뿔 난 하나도 몰라. 그냥. 학년만 올라가. 큰일났어. 맞죠. 유급해야 될 것 같아. 바이더 타임 미래전치사 되어서. 시간 있는 내가. 3학년을 끝내갈 때. 끝날 때가 되어서. 나는 여전히. didn't have a grab. grasp 하면 이해하여. 쥐다 뜻이잖아. 장님이 손으로 만져봐서 이해하다. 이런 뜻이 불래. 이해하지 못했어. 영어 언어를. 영어 하나도 못해. 와. 근데 뭐야. 3학년까지 갔어. 유단해 못지. 나는 reluctantly 하면 마지 못해서 시작해서 4학년을. 그때 나는 소개받았어. to miss orson을. she 여기서 순서 끊으면 orson은 had a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부정어. during class 동안. 교실 수업 동안. 개인적인 관심을 줄. 왜냐하면 orson 선생님도 head class를 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또한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하지만 선생님은 보았어요. 무언가를. 내 속에서.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지자랑. 선생님은 왔어. 우리 집에. to speak 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speak하러 왔지롱. 왔지롱. 왜 왔어. 이 y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부사 목적의. 특부정사. 내 엄마와. to ask 하기 또. 위에 왔지롱. 왔지롱. 묻기 위해. 묻다는 타동사니까. if절이. 명사절의 목적어. 인지 아닌지. 내가 머무를 수 있는지. 학교 후에. 방과 후. to work on. 일하기 위해서 내 영어와. 그리고 학교 일해. 뭐 이런거. 학교 따라가면. 나는 여전히 이해 못해. 미스테리야. 그러면 모를. 목적어는. how 주어동사. 자. 데스뉴스. 지시. 형용사로. 어떻게 그 대화가. 엄마를 만나러 왔잖아. 마치. took place. 진행됐는지를. 데스뉴스는. 내 엄마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미스 올스는.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패널의 언어를. 하지만 미스 올스는. 가졌어. so much. so much. 패션스를. 너무나 많은 참을성이 있어서. so the 구조. 결과의 부사절. 내 엄마는. must have pp. 항상 중요해야 되겠죠. 강한 주축.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의미를. 어떤 의미. 선생님이. 젠더라는 의미를. 적으로. 아마도. sensality 하면. 진심을. 와. 이 선생님. 레알이다. 레알. 맞죠. 비하인드. 선생님의 말 뒤에 있는. 내가. 월드 하드 했을 때. 그래서 부사에요. 하드. 하드리는 부정어고. 안돼. 열심히 일했을 때. 미스 올스는. 보답했어. 나에게. friendly한. 친근한 미소로. 젠틀 터치로. 젠틀 터치. 요즘 일했다면. 큰일 나지. 맞지. 나의 혼자 시간인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혼자 시간은. make 사역 동사. 목적은. 목적 교포는. 다시. 동사원형. feel은. 감각 동사니까. 형용사. ly 안 돼요. 나를. 중요하게. 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하게 느껴졌어. 대단한 선생님이야. 이쁜 것 같아. 느낌장. 이 선생님은. make 사역 동사. 목적은. 목적 교포. 동사원형. 만들어서 내가.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지게. like. 전체사의 목적어가. i. 주호동사. 절이에요. 영사절로서 내가. on equal footing. 대등한. 푸팅은 원래 뭐냐면. 발받침이죠. 내가 대등한 관계에 서 있단 말이야. 다른 학생들과. 얘는 뭐야. 아까 전에 스페인 계열이었잖아. 맞죠. 스페니쉬를 쓰니까. 약간 이럴 때 뭐야. 인용차별이 있었다고. 사실. 이 시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하여튼. 느끼는데.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덜한 학생들과. feel like. 1번. feel like. 2번이에요. 느끼게 만들었는데. 내가. could be. 할 수 있다고. 성공적으로.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지. 자. 이제 애들에게 자신감을 얻었을까. 열심히 해야지. 집에서. 내 엄마는. 퀴즈드. 질문했어. 나에게. with spelling 단어. 글자와. 도왔어. 내 엄마가. 나를. 수학에서. 엄마는. 종종. 읽어주곤 했었다. 물을. best. 최선인데. 그녀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뭐를 읽어줬냐면. 목적어는 질문들을. 그래서. 대세안 됐고. 내가. 로트했던. 뭘 적었는데. 목적어 생냐. 목적어 확인하면서. 내가. 적어놨던. 그녀를 위해. 의미상해 줘. 엄마가. to ask 할 수 있는. ask가 앞에 나오는. question에서. 질문들을. 내가 미리 적어놓고. 엄마한테. 던져주는 거야. as busy as she was. 해석은 의역해야 돼. 그래서 양보의 부서절로. 비록. 엄마가. 바빴지만. 엄마는 never say it. 절대 말 안했어. no라고. 내가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 엄마들이. 바빠도 나를 도와줘. 미치겠어. 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자. thanks to 덕분에. 내 엄마와 미스 월슨 덕분에. 나는 헤드런드 대각어 시전주의. 이전에 붙이라 그랬죠. 이전에 배웠다. 충분히. 영어를. 자. to be able to participate 할 만큼. 해설에서. to be able to가 enough 수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형용사 수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해석만 되면 되잖아요. 영어인데 충분한 영어.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만큼. 그러면 able to 할 수 있을 만큼. 두 개 다 걸려요. 참가할 만큼. 스펠링 비는 철자법 대회. 철자 맞추기. 그리고 나는 이겼어. 아. 스페인계가 이겼어. 힘든거에요. 그게. 나는 이겼어. 비니 모자를. 그 다음은. 즉 something. 무언가. that. 이 무언가가 would mean. 의미하지 않는. 많은 것은 오늘날. 하지만. 이 무언가가. 그 단수. was priceless.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했던. 나에게. 그 시절에는. 자. 자연적으로 미스 올스는.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기뻤어요. 나의 성과와 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나의 achievements에 대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스 올스는 가르쳐줬어. 나를 가르친게 아니고. 나에게. importance가. see. 주의. 목적은. 중요성을.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미스 올스는 도왔어. help. 준수학 동사. 목적은. 목적 교포. 동사원영. 내가. 믿도록. in myself를. 내 스스로를. 도왔어. 내가. 준수학 동사. 동사원영을. 집중하도록. 어디에. 일인데. 앤 핸들은 내 손에 있느니까. 당면한. 숨차. 미스 올스는. 가르쳤어. 나. 앤. 나에게. 간접 목적어. 실제 가르쳐준게 됐. 직접 목적어 완벽한 문장. 깃뚫어졌어. 깃뚫어졌어. 깃뚫어졌잖아. 맞춰주마. 나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완벽한 문장. 모든 선생님은. 에브리 한정사 단수 취급. has an opportunity. 기회를 가졌다고. 어떤 기회. 만들 기회. 뭘. 큰 변화를. 인어디에. 학생들의 삶에. 선생 한 명이 인생을 바꾼다잖아. 나도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게. 내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기를 바라면서 하는거에요. 그동안 추억같은. 내 학생 되갖고 나한테 댓글 달아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덕분에. 솔직히 나 덕분 아니야. 이게. 지가 열심히 한거지. 선생님들 중에서. 아. 나 덕분에. 너가 잘 됐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거지.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해. 내가 안하면 안되는거잖아. 맞지. 가장 좋은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다. 어떤 선생님이다. 올승같은 선생님. 공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이런 선생님을 한 명이라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온라인 사회에서 내가 수업하기 때문에. 내 진심을 전해줄 수 없다는게 좀 가슴이 아파.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데 뭐 좀 깝치는게 있어도.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꼭 수시로 가지 말고. 정시로 가면 더 잘 갈 수 있다. 라는 내 경험상.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6월달부터 놀고 싶어하고. 그만두지 마. 쇼. 이거를 진심으로 전합니다. 진심으로 학생을 지도했던 올승 선생님. 그래서. teacher 올승 who sincerely coached. the student라는 소재. 보면서. 한 달 동안은 내 목소리를. 아니지. 다른거 강의 보면 되지. 하여튼. 한 달 동안 영독 업로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열심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